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진짜 찢으라고 어? 찢으라고? 뭐야 찢으라고 찢으라고 왜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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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와 책 책 안 갖고 와 숙제 안 갖고 와 어 와서 뭐 뽑아달라고 해 어 팔달라고 해 와우 아이고 이제 현나가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어? 너 누구랑 갔다 왔어? 언니 영화 뭐 봤어? 슬램덩크 와 진짜? 서치 봐서치 이랬잖아 슬램덩크? 짠 아이씨 너 슬램덩크 왜 봤어 이게 대체 웃긴 질문 웃을 것 같아서 그냥 아이씨 그거 애니메이션이야? 애니메이션 어? 애니종 어 근데 어차피 니가 그 영워냐? 마나측 그 영워냐? 그거 이제 추장을 빡빡하지 않았을까요? 딸다야 근데 좀 오졌어요 재밌어? 그럼 그 언니 쌍둥이 언니? 아니요 그럼 이번에 한영재 언니? 네요 그러면 너 언니 몇 명이야? 어떤 둘째 언니랑 쌍둥이 언니 둘째 언니? 둘째 언니가 몇살인데? 너희 형들 몇 명이야 너희? 딸 넷이야? 딸 넷이야? 딸 넷이야? 딸 불러줘 이구먼 네 그래? 네가 거기서 막내고? 네 그래 어차피 막내 같더라? 이런데? 막내라고? 그래, 막내한테 웃겨 봐 자, 봐보자 오늘 뒤에 테스트 한 거는 그렇죠, 안 어려웠죠 음, 그래 지금 7강에 4번 그거 좀 남아있다고 보고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너희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야자라고 했잖아 진짜 너무 싫어 그렇지? 그 참 아무 의미 그 왜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거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못 오니깐 토요일날 봐야 돼 토요일날 그때 얘기했지? 토요일날 한시라고 얘기했었죠? 응 그래서 일단은 한시부터 음 대략 대시 운동까지 해서 뭐 하고 또 월요일날 못 오잖아 그래서 일단 내가 봐서 월요일 거는 뭐 영상을 위해서 올리던가 하고 너희들도 또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와야 되잖아 이렇게? 응 응 아무튼 그래 어, 그리고 어 뭐지? 어 그 영어 관련된 거 있으면 그 나한테 바로 얘기하건 응 어 어 어 선생님들 누구고 어 진도 뭐 어떻게 나간다라는지 진도 서진아 응 알겠지? 진도 어디 나갈게 해가지고 알려줘 오늘 나랑 같은 반이었구나 눈에 이렇게 4시 같은 반이라고 그랬나? 3시 샤마랑 지구랑 나 박윤스 어? 네 에어파드 딱 찐지 몇반이야? 잠깐만 비밀 자 그래 너네 몇반이야? 어? 자 보자 3반 3반? 어? 근데 내 어파 진짜 내 봤을 때 5반이야 아니 어? 어? 그건만 무관이야 왜 없어? 왜 없어? 미련이지 아 미련이지 아 제대로 버린 줄 알았네 어 이씨 왜 나한테 짜증나 아 맞다 뭐 줄거리는 거 맞으나? 자 자 지금 짜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장 좀 보고 보거나 살게요 자 이 문장 있었잖아 현아야 이거 좀 이따가 하고 어 이거 지금 7강에 4번 지효야 4번 남았어 깨끗하네 완전 하얘으로 입으면 좋아 자 이거 봐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느끼지 마 어 어 자 여기 있었죠 그러나 그 각각의 분야에서 종사자들의 그 숫자를 비교했을 때 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 그랬었는데 요거 그 그 부분이 그 어 운동선수들 어 그리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뭐 이제 스포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그 그거에 대한 수요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금 그 그게 조금 빠졌었던 거 같아 그래서 이거 다시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들이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 그 훨씬 더 크다 어 그쵸 이제 의료보다 그 교육 어 에서의 이들이 하는 서비스에 대한 그런 수요 보다 어 운동선수들이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 훨씬 더 크다 그걸 비교했을 때 그 각각에서의 그 종사자의 수를 비교했을 때 수는 그러니까 뭐다 되게 적은데 어 상대적으로 숫자는 되게 적은데 수요는 굉장히 높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됐지 어 뭐야 뭐 여친 생겼어 정말 이렇게 정호진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 그런 거 혀진아 울어? 내가 딱 찔렀구만 어 썩 썩 난리구만 아 너 정신 차려 계속 뭐 떨어뜨리고 그래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어 그 어 그 서비스 어 운동선수들의 서비스에 대한 원천에 자 이것이다 라고 했고 자 이제 팬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어 그래 아 해봐 팬들은 지불할 것이다 어 팬들은 지불할 것이다 수 백 달러 어 찍혔다 어 입장하기 위해 어 정보주가 어 지불하는 반면에 말 그대로 어 10억 달러를 어 어 어 어 어 대량의 시청자를 넘겨줄 수 있는 응 스포츠를 위해 대량의 시청자를 넘겨줄 수 있는 저는 방송사에 응 응 그렇죠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그래서 한마디로 어 뭐다 이제 돈을 막 이렇게 어 낼거라는 거죠 어 어 어 그래 아 팬들이 수백 달러 수백 달러 수십만 원이나 막 하고 그다음에 어 이들이 수십억 어 달러니까 달러를 이제 원으로 하면 천이죠 그러면 얼마죠 음 그러면 수조지 수조 맞지 어 그거를 광고를 엄청 때리는거지 그쵸 스포츠 경기 음 특히 이제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있었잖아 네 어 어 거기 미국이랑 비슷해 네 거기는 그 스포츠 경기가 어 끝날 때마다 뭐가 나온다 광고가 나온다 응 우리나라도 그런가 우리나라도 뭐 드라마 하다가 한 2, 30분 하고 중간에 그 광고 나오고 그런가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지 지금 그래 안그래 우리나라 드라마할 때 그러지 그렇죠 2, 30분 하고 중간에 광고 나오고 또 하잖아 그치 원래는 안그랬잖아 맞지 원래 드라마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쭉 하고 나서 앞뒤로 광고했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도 되게 바뀐거지 지금 다 오까네 응 오까네 오까네 저 일본거 아니오려고 뭐니 뭐니 저거지 뭐지 이 새끼 뭐지 뭐지 왜그러니까 뭐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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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어 어 어 왜그래 왜그래 어 자 갈건데 그럼 어 어 여기 뭐 당연히 이제 멋지죠 셀 수 없으니까 어 뭐 당연히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서 여기 그 리터럴리 얘기했었죠 리터럴리 리터럴리 말고 뭐로 바꾸면 안된다고 리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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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뭐 리터럴 하고 또 뭐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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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봐 준비해야 된거 어 알겠어 자 뭐 있어 너 더블놀이 찍고싶어도 그래 아 아 아 아 어 그곳 이 새끼야 뭐 어 구근이 지금 건들고서 지금 다 찍혔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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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있어 아 뭐 뭐 얘기하나 어 틀었어요 어 그럴걸 재현아 네 그래서 리터럴 하고 뭐야 문학 문학의 빨리 다 했어 문학의 문학의 또 리터럴 하고 쓰는 거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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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수십 억 달러를 어 어 브라크 테스트 이제 방송사 아 어 어 광고주들이 방송사에 엄청나게 하는거지 광고 그치 어 어 그런데 이 방송사가 어 할 수 있다는거지 어 엄청나게 많은 시청자들을 어 스포츠로 이렇게 하는거지 어 왜냐면 방송으로 해서 이들 이들에게 스포츠를 전달하니까 그치 그러한게 어 어 자 이렇게 엄청나게 쓴다 자 자 다음거 를 봅시다 자 어 다음거 해봐 조금 중요한것도 있다 어 아 이 문장이 한 문장이죠 어 어 그래 해봐 뭐죠 세상은 어 더 좋은 곳이 아니 더 좋은 곳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어 만약 사람들이 응 사람들이 응 덜 관심을 갖는다면 어 관중 스포츠 어 그를 정하세요 하 수현이가 없으니까 하하하 수현이 빨래 야 넘었을 때 수현이가 다 했어 하하하하하 애는 아무 말도 안해 수현이가 착장해 하하하 그럼 저 왜 왜 왜 왜 하하하 그럼 내가 여기 시키면 이렇게 하지 아 수현이 야 어 그래 파이팅 그리고 어 관심을 갖는다면 읽기 그리고 어 중간 사이킹 그리고 어 어 시 낭독 어 창상수행 어 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어 어 어 분명히 더 나은 장조 어 될 거야 하지만 어 어 어 사실은 어 인류 별발의 현재 안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은 프로스포츠를 즐기고 상당한 수입을 만들어요. 산업에서 만든다는 것이다. 어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렇죠. 관중 그런 스포츠 그건 좀 덜하고 이런 거 하면 세상은 더 나은 게 되겠지. 왜냐하면 그냥 스포츠 관람하는 게 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수영이나 이런 거를 도움을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자기 하는 거잖아. 즐기는 거잖아. 그럼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즐기는지 그게 사실이다. 그런 거죠. 그래. 여기까지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기서 이 첫 번째 여기에서 뭐가 조금 중요한 거 같아? 네. 그 어법상. 가정법 과거. 그렇지. 그렇지. 자 이게 지금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해? 얘가 과거가 나왔으니까 또 뭐에 체크해야 돼? 마이트죠. 중요한 건 마이트야. 마이트. 마이트가 뭐야?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거지 지금? 바정보다는 게 이거는 mei의 과거형이란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문제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면 틀려. 네, 메이벨이나 마이벨은 같은 그거야 같은 뜻인데 여기에 메 있으면 안 됐나? 가과 왜요? 아, 개, 개 짜증나요 방금 설명했잖아, 너 이 새끼 영상 보고해, 이 새끼야 아, 진짜 개 방식이야 지의 핸드폰 처음 안 해, 너 어? 너? 와, 개 진짜 그려 안 그려 죽여버릴까? 담궈버릴까? 어? 어? 확실히 멸치액점 만들어버리지 아, 진짜 트레이너님이 저보고 매우매우 건강한 몸이라고 했어요 저 인바디가 80점 나왔거든요 어쩌라는 거야 아, 멸치액점 만들어버리지 갑자기 시기가 갑자기 뭐 갑자기 왜 갑자기 헬스가 왜 나와 갑자기 난 그냥 그렇다고 아니 넌 멸치액점 아, 멸치액점 하늘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하하하 그러니깐 자, 아무튼 어 어 여기 덜 하고 여기 2가 이제 점치사죠 어, 그래서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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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그래 어 어 이거하고 응 이거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맞는다 어 여기 대신 이제 주어고요 응 어 그래 어 그거 주어에요? 그렇죠 그것이 그것이 맞는다 이렇게 저속사 아니고 뭐 그렇죠 얘가 주어가 아니면 뭐겠어 위험한 저속사람은 주어가 없잖아 맞죠 어 그 한마디로 여기 SV 어 그리고 또 SV 됐죠 응 자, 세림이니까 여기는 상당한이죠 상당한 현황 상당한 바꾸면 뭐죠 뭐요 아 아 아 당연한거죠 컨트더러블 하나였어요 어 하나 한거에요 아 하나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상당한 오케이 네 어 그래요 어 아무튼 그런 어 어 이었죠 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에 여기 테스트 어 일로 가서 어 아마 테스트 어 테스트 테스트 1에서 테스트 1에서 도표 나오는데 어 똑같이 나온거 어 근데 이제 장면같은 경우는 어 그 앞에 나온 8강에 나온 도표 이런걸 안 냈어 안 냈는데 테스트 1에 나온 도표에서 내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봐야돼 음 자 아무튼 그냥 이거 너무 쉽죠 어 어 어 그래 자 1번 어 어 봅시다 자 이번엔 이제 그거죠 어 4번 응 잡지 기사 내용에 점점 응 그래 어 자 해보자 어 해봐 뭐 사람에게 자 뭐에요 나는 어 어 신시랑 구독자이다 어 신의 잡지에 어 그리고 어 3년 넘게 어 3년 넘게 어 이거 뭐라해요 어 어 맞다 3년 넘게 뭐가 여기 왔어요 그니까 얘가 지금 동사 1번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얘가 동사 2번이잖아 그니까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게 어 이거죠 지금 얘가 똑같은 똑같은게 중복되니까 생략한거야 응 3년 넘게 어 충실한 구독자에 왔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도 그렇지만 3년 넘게 동안 어 여 왔어요 그리고 항상 즐겨왔다 어 당신이 쓰는 기사를 그래 어 그렇죠 어 그래 음 자 여기는 로열이 있죠 이거 뭐 당연히 그 안에 그거일텐데 자 쟤는 로열은 뭐죠? 왕족의 아니 그래 어 왕족 그렇죠 뭐 왕의 이런거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무키상 좋았어요 자 다음거 해봐 어 나는 어 어 어 어 어 나는 정말 흥분했다 잠시만 내가 시간이 돼야 돼 내가 내가 알았을 때 어 어 당신이 어 기사를 쓸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 다중단체 이 여기에 대한 어 어 그렇지 어 어 그래 아 매우 어 신났어요 어 어 어 그쵸 여기서 피스가 그로 나오죠 뭐 잡지 기사 어 네 여기 어니 그거 어 어 어 어 그래 뭐 뭐 charity 그러죠 음 어 어 어 자 어 어 했구요 어 어 어 어 오픈할 때 이게 아직 안 끝났구나 어 그리고 그거는 방금 친구한테 뭐라 할 뻔했어 하하하하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것도 이시 그리고 그거는 어 어 어 소중해요 어 그래 어 어 이제 그 단체 이름이죠 오픈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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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아 어 어 미니스트리가 원래 그런 성교 활동이 약간 그런 건데 어 음 자 여기 이분들에 대한 잡지 여기에서 기사를 그리고 여기 어 갑니다 아 담배 담배 담배는 진짜 아 씨 새끼 씨 왜요 밑에 펜이지마자 아 아니 자꾸 왜 2층에 화장실인데 왜 자꾸 2층으로 공싸냐고 아 아 아 냄새가 씨발 깊아 아 아 개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 이렇게 웃어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으 으 으 으 아 좀 신나면 안되냐? 아니 좋아 그건 뭐라는거 아닌데? 나 밥 먹었어 토 안했어 오늘? 아니지? 싸우고 오셨어요 좀 싸우고 왔냐고? 아니 아니요 아니 갔는데 남자 화장실이 아니네 그럼 여자 화장실이야? 여자 화장실 아니야 밖에서 1층에서 했나봐 여기 1층 거기 있잖아 수커버다이 거기 완전 무슨 도박당 같아 장난 아니야 거기서 올라온거 같아 왜 그럴까 근데 뭐 담배 피는 카페도 생겼다며? 진짜요? 진짜요? 별게 다 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울 수 있는 카페 흡연카페 흡연카페 어 근데 그렇게 미성년자들이 많았는데 왜요? 어 저 팀이 녹색하면 되겠네 장이 없어가지고 너 아버지는 담배 안 피지? 저희 아빠가 끊었죠 아 너희 낳고? 저희 어렸을 때 갔어요 딱 바로 끊은건 아니고 아 어렸을 때? 하도 제가 막 담배 피일 때마다 따로 가고 그러니깐 지금 그런진 몰라요 그런진 몰라요 효자야 그런거 효자 또 아직도 아빠가 끊었잖아 야아 야 아버지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시구만 아빠 직원들이랑 친구들 같이 탔어요 오 야 혹시 아버지 담배 피시는 사람? 안 피셔? 아니 저도 이렇게 끊었어요 오 너도 따라갔어? 어? 피면 죽여버릴까요? 그게 아냐? 지효 지효는? 원래 안 피셨어? 안 꾸려놨어? 피시는 어떻게 잘 모르겠어 제 앞에서 근데 제 앞에서 그거 인정이 없잖아 앞에서 피면 무슨 이상한거 아냐? 아니 그냥 왜왜왜왜왜왜 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 어 어 그래 너 아버지 뭐하셨는데? 여기 링크어? 어 아 어 그렇다 그래 어머니는 거기 굶어 다니시나? 응 응 해봐 할게요 응 너 담배 피는다고? 아 왜 담배 안 피셔? 안 피셔 안 피셔 여기 쫓겨나 끊어졌어? 모르죠 그래 어 그래 아무튼 자 다음거 해봐 그러나 한번 해봐 그러나 어 나는 약간 실망했다 어 어 내가 기사를 읽고 그 기사를 읽고 깨달았을 때 어 어 몇 오류가 있다는 것을 어 어 그 어 어 특히 어 그 단체 역사에 관련하여 어 오류가 있다는 것을 기다렸을 때 그렇지 응 그렇죠 어 어 어 어 어 흠흠 그래 이거 당연히 어 있어야 되는 거고 어 어 흠흠 그래요 자 뭐 뭐 관련하여서 어 뭐 관련하여 하면은 바꿀 수 있는 거 이건 몇 개 좀 됩니다 뭐 있을까요 뭐 뭐 당연히 이거랑 관련해 여기는 뭐 regarding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concerning 뭐 뭐 관련하여 그 다음에 as to 어 이거 또 뭐 관련하여 뭐 어 어 어 이거 이 정도 어 뭐 할 수 있죠 뭐 뭐 엘즈2 있어요 잠깐만 오케이 그래 현나야 그거 잘 돼? 네 필기 잘 돼? 네 어 그래 보니까 원래 이거 얘네들 pdf 파일 올려주잖아 왜 아니 아니 올려준대 그랬는데 어 진짜? 안 한다고? 아니 이거 텐스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아니 지랄하지마 이제 이제 pdf 서비스 안한대요 안한다고? 가격도 올라갔어요 아니 가격은 뭐 어 아니 근데 2초 3월 3월부터가 뭐 나온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아니세요 3월까지 수능특강을 작년 거 1월 아니 작년 수능특강을 어 올해 1월까지 다 못 받고 어 아 그건 항상 그랬어 그거는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2024 수능특강을 안한다고 응? 진짜? 네 그 웹뷰어로밖에 못 봐요 웹뷰어로 봐요 그니까 pdf 파일 아 온라인상으로만? 네 그리고 그것도 그 강의 들어가서 그 강의에 있는 거기만 한 장씩 아 왜?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 한 장 한 장 다 다운받아서 올려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리고 교사형은 받을 수 있어요 교사형? 네 교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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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까지 받으라 했는데 아 받을 사람 아 아 안 올라온다고? 아 그럼 스캔 다 해야 되네 아무튼 이걸 스캔을 한 장 한 장 어 이게 진짜 안정 어 금방 해? 어 그래 아무튼 그때 조금 거시겠다 자 다음 나는 어 교사형 출판물에 어 영성이 응 우리 같이 하라고 양수진 크게 달려있다고 어 능력에 어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아 그리고 어 그래서 어 또 느껴요 어 아니 느껴 아니 뭐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먹었어요 어 보내기로 어 당신에게 경정사안을 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어 어 어 그렇지 그래 그래 이게 쉬워 어 사실을 그거 해야지 어 어 당연히 그렇죠 응 어 그래 뭐 그 그 rest on 그 그 일단 어 어 어 어 뭐 이거 moved moved 2 어 이거 어 음 오케이 이번엔 뭐 체크할게 많지 없죠 어 자 다음 어 더욱더 어 어 나는 유지하기를 원해요 어 진실성을 어 여기에 어 역사에 대한 진실성을 어 어 많은 것을 해온 어 어 어 개선하기 위해 응 아프리카의 응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해온 어 여기에 어 역사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원해요 그렇지 어 그래 어 참 좋은 그거 단체인데 어 그래 뭐 이거는 어 어 잠깐만 어디 있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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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랑 그 다음에 어 뭐 어디 있었는데 therefore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갔지 저기 밑에 아 여기 여기 어 그렇지 이렇게 어 어 그렇죠 어 자 뭐 한번은 뭐 말을 했고 여기 therefore 뭐로 바꿀 수 있죠? 그럼으로 픽컵 픽컵 알겠습니다 서진 네 이거 그럼으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런거 소 하하하하 히에이티 유에스 다스 아 아 그렇게 딱 그런거는 생각이 안 나요 왜 진짜 그래요 또 뭐죠? 두개에요? 소 아 두개 두개 어 네? 펜스 아하 이가뜨리 저 그거 말했어요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게다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알죠? 알지 게다가 비사니스 이런 거 있는 거? 네 오케이 여기 인테그라티 있죠? 인테그라티라는 단어 알고 있습니까? 자 이거 이거 좀 중요하네 이거 조금 더 이거 자 어원이 여기서 꺼내야 돼요 태그에요 태그 자 태그 이 태그는 뭐랑 같냐면 이 태그랑 같아 너 이거 태그한다는 게 뭐죠? 누가 가봐서 이렇게 태그해야 한다는 거 뭐하는가? 태그하는 건 누가 만지는 거지 그래서 이 태그의 뜻은 뭐다? 터치의 뜻이에요 터치 터치의 뜻이에요 오케이? 어 어 그래서 뭐지 만질 수 있는 해가지고 너희들 이거 다 알아볼라 텐접을 알아볼라 텐접을 나왔었지 텐접을 만질 수 있는 거야 뭐야? 유형 유형의 얘가 이제 유형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유형의 반대는 무형이겠죠 무형 문화제의 글자 그쵸? 무형은 뭐야 앞에? 인을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 인 텐접을 알겠어? 알겠어? 요 텐접을 해서 이거 있죠 텐 이게 태그에서 온 거야 만질 수 있는 없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어 이랬을 때 여기로 뭐가 돼? 여기서 이는 뭘까 그러면? 맞네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만져